스파키미니 입니다. 오늘 연습을 아주 그냥 졸라게 했는데요. 고음, 롱튠 뭐..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했습니다. 이거 애드리븐 빼고 할게요. 너무 힘든 상태니까. 애드리븐 안합니다. 스파키미니 가까이 있어도 널 볼 수가 없어 이별의 큰 벽에 내가 가려져 있어 힘겹게 참아왔던 나의 재념 속에 아직도 너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 기다리겠다던 내 서툰 바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워져 가겠지 처음 널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 주나 혼자만의 사랑을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미워하면 이제가 이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 애드리븐 안할게요 애드리븐 안할게요 너무 엄청나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는거는 애드리븐 부분은 나중에 성적이 괜찮을 때 다 해볼게요 기다리겠다던 내 서툰 바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워져 가겠지 처음 널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 주나 혼자만의 사랑을 워워워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미워하면 이제가 이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 기회에 혼자서 유 흘려야 하는 눈물 속에서 너를 보내고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 주나 지금도 혼자만의 사랑을 워워워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미워하면 이제가 이별까지도 이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 herself meinen 뱃 읭 와 지친 상태에서 하긴 하는구나 우리가 발전했다 진짜 발전한 거야 긁히고 플랫되는 거는요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상태 좋을 때도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25분 음정연습했지 노래 3곡 했지 15분 고음 용 튠 했지 한 20분 또 고음 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거 오 이게 온전할 때 했으면 오 애드립도 하고 할 수 있겠구나 애드립이 내가 되나 막가는 이름이 해볼까 지금 상대 나갈 것 같은데 아 여기 잘 안된다 상대 풀린다 중반 애드립은 더 높지 아 긁힌다 안 된다 안 된다 3곡 타고 미 정도 되지 아까 이게 지금 지쳐서 안 돼 안 하기 잘했네요 아까 지금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스파키미니였습니다 나중에 온전할 때 모든 애들이 다 넣어서 그거 다 포함해서 해볼게요 요즘 너무 지쳤네요 스파키미니구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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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